자 오늘의 첫 번째 폴 동작은요 파이어맨 스피니라는 스피니예요 파이어맨 스피니는 뭐죠 소방관인가요? 네 소방관들이 타고 내려오는 걸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스피니는 타고 올라갈 거예요 스피니는 어떻게 올라가죠? 우리 클라임 배웠던 거에 우리 기본 스피니를 붙여서 하는 스피니이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스피니는 내려오는 것만 생각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올라가는 스피니 올라가면서도 돌 수 있나요? 그럼요 돌 수 있고요 우리 일단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클라임 올라갈 때 다리 모양 기억하시죠? 오른쪽 무릎 안쪽 발등 왼발 아킬레스건 무릎 안쪽 다리를 너무 꽉 잡게 되면 멈추겠죠? 다리는 살짝만 처음에 걸쳐 줄 거고요 다 올라간 다음에 꽉 잡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복부랑 상체 힘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자 준비 자세는 우리 클라임 우리 스피니 기본 자세 무게 좀 쉰 하슴 앞으로 다리 걸고 그대로 엉덩이 밀었죠? 왜 거기 있어요? 올라와야지 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죠? 네 해볼게요 준비 출발 오른발 걸고 옳지 다리를 어떻게 안 했지? 왼발이 틀렸어 왼발 아킬레스가 다시 해볼게요 준비 출발 다리를 모르겠어 모를 때는 클라임 한번 제자리에서 올라가고 갈게요 그래 자 긴장하지 말고 준비 출발 저기요 저 스피니 너무 어려워요 스피니 멘붕 진짜 멘붕 왔어 어떡하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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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준비 출발 훅 어떻게 해서 올라가죠? 자 지금 다리 거는 것까지 이제 했어 그 다음에 복부 힘을 줘야지 복부 엉덩이를 쭉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은 여기까진 했거든요 아 안 올라갔구나 엉덩이가 안 올라갔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힘 주고 엉덩이 쭉 올릴게요 출발 옳지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그거야 아직 좀 부자연스럽지만 많이 부자연스럽죠 몇 번 더 하면 될 거예요 다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출발 훅 옳지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돌았나요 제가? 돌았어요 이것도 두 바퀴까지 돌 수 있어요 세게 돌아서 돌게요 네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것도 워킹 연결할게요 제자리에서 한 번 더 준비 출발 후 올라가 으쌰 어 한 바퀴 조금 더 돌았어 자 워킹 연결할게요 우리 워킹 네 번 파이어먼 스핀 갈게요 오른발부터 시작 원 투 쓰리 포 준비 자세 스핀 으아악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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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되게 조금 아쉽죠 한 번만 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스핀 하 하 하 하 하 돌았어요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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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다 많이 돌았죠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쭉 빛 돈련 감사합니다.